7월의 탄생화 수련꽃 요정 친구들 안녕! 내 이름은 수! 7월의 탄생화 수련꽃 요정이지! 혹시 수련이 밤에는 잎이 지고 아침에 다시 꽃잎을 펼친다는 사실 알고들 있어? 나는 그래서 밤에 잠들지 못하는 이들에게 편안함을 선물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! 그리고 이 재능을 활용해서 유튜브 채널도 하나 운영하고 있지!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ASMR 채널인데! 현재 구독자는 103만 정도? 7월이 된 기념으로 오늘은 수련꽃이 가득 핀 장소에서 소리 녹음을 해보려고! 자 그럼 같이 가볼까? 크으 여기 너무 예쁘지 않아? 예쁘게 핀 수련과 보랏빛 하늘이 꼭 무슨 영화 그림 같아! 요정님 제가 장비를 챙겨올까요? 그래 어디 부탁해! 여기 녹음 장비용! 어머 재빠르기도 해라! 자 그럼 이제 요정의 모습도 숨겨보자고! 이 정도면 완벽해! 오디야 나 이제 녹음 시작할 거니까 거기 조용히 있어야 돼! 구독자님들한테 최상의 좋은 소리를 들려줘야 된단 말이지! 야 저리 가! 너도 ASMR 관심 있니? 여기 좀 조용히 말해봐! 카구! 카구! 뭐 좀 잘하는데? 와! 으악! 와! 야! 너 일로 와! 오늘의 준비물 도안, 가위, 코팅지, 풀테이프, 테이프입니다. 먼저 1번 더하는 양면 코팅, 2번 더하는 앞면만 코팅해줄 건데, 이 로고 부분은 말랑한 코팅지가 없다면 테이프로 코팅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제가 늘 사용하는 이 코팅지는 저희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어요. 관심 있는 친구들은 스토어 탭에서 구경해주기! 코팅이 다 끝났다면 가위로 모두 흐려줍니다. 이제 패키지 보관함을 조립해볼까요? 우선 로고가 그려진 해당 파츠는 점선에 따라 접어준 다음, 풀테이프를 사용해서 보관함 도안 앞쪽으로 붙여줍니다. 그리고 그 뒷면으로 놀이 배경지를 덧붙여주세요. 헤어 파츠는 표시된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 앞, 뒤를 연결해줍니다. 테이프는 가위집을 내서 꼼꼼하게 붙여주세요. 이제 남은 파츠들을 사용해서 내 마음대로 코디하며 놀이해보기! 자, 오늘은 7월에 탄생하 수렴 페이퍼들 만들기를 해봤는데요. 곧 7월에 탄생석인 루비 페이퍼들도 가져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그럼 오늘 만들기도 재미있으셨으면 좋겠고,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! 안녕!